자, 여기서 estimate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견적 혹은 추정이란 뜻이고요. 동사로 쓰여서 견적하다, 추정하다. 용법을 잘 익혀야겠죠? It's difficult to estimate. 자, 추정하는 것, 견적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을요? The cost of making your house safe. 당신의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비용을 견적 내기란 어렵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he Antarctic ice cap. 남극의 만년설은, ice cap, 만년설, is estimated to contain. 뭐뭇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뭐뭇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e estimated to, 플러스 동사, contain 90% of the world's fresh water. 지구에 있는 담수의 90%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the total cost was estimated. 얼마로 추정되었습니까? at 50 million dollars, 5천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be estimated at 얼마, 얼마. 그 다음에요, we estimate that blah, blah. 우리는 데디아라고 추정합니다. 20% of the harvest has been lost. 수확량의 20%, 수확량의 20%를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 다음에 an estimated 300,000 people,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came to the demonstration,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자, 30만의 사람들, 복수인데 왜 앞에 부정간사 an이 쓰였냐구요? 이 부정간사 an이 수식하는 것은 people이 아니라 바로 300,000, 3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냥 30만 할 때는 300,000 당연히 이렇게 부정간사 없이 쓰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냥 30만이 아니라 estimated, 추정된 30만. 그래서 일종의 종류로 생각해서 앞에 부정간사 an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30만이 아니라 추정된 30만. 그래서 an estimated 이렇게 부정간사를 써서요. an estimated 300,000. 좋습니다. 이 문장 처음부터요. 그럼 아멘